campion 목적폴고야고 아 반가워요 자 어쨌든 다음 두번째 스토어 들어가겠죠 네 보자고 어쨌든 또 적 정보 있지 종장갑이에서 오케이 이게 누구지 설마 설마 개했나의 복잡국이 개했나 같군요 지금 라브라는 애야 아 뭐 얘가 상기꾼의 원조인 것 같지 한번 보자고 보자고 어쨌든 두 번째 스토리 옆에 지내보죠 자 좀 더 그럴싸한 변명을 오 이거 누가 대본포로 또 한식도 개했네 그지 자 얘네들구만 어 퐁당퐁당 뭐야 아니었어 퐁당퐁당입니다 어 왓츠앱 왓츠앱 노이스 뭔가 추락할 소리같은데 헬기 비행기 아무튼 자연적인 소리는 아니었지 그리고 인위적인 소리가 사람있던 뜻이다 라 라브대장 라브대장 설마 이 헬멧달 리더구만 어 아하 씰레스분이 이렇게 나와있녀 왜 흠 오멋시러이 쏘다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직 아무도 찾지 못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있을 줄이야 아무래도 이번 리조트 사료 꽤 스릴이 있겠다 오호 아 흑흑흑 아무래도 이 헬멧단 놈데 어 아까 퐁당퐁당 헬멧따였나? 명칭도 좀 특이하지만 예전에 칸타칸타 헬멧따였지 알았나? 그치? 생각해볼까? 칸타칸타 헬멧따에 뭐 사나? 아니 그 라이벌 헬멧따에 등장이다 뭐 이런건가 설마? 그럴 수 있겠죠? 자 얘가 얘구나 라브 감히 우리 퐁당퐁당 헬멧따 먹잇값에 얼씽거리다 근데 얘 샷건 들고 있는거잖아 베넬리에 뭐 그정도 되는 그 우긴거잖아 베넬리에몬이냐 아니면 베넬리노바 이런게 그치? 그치? 샷건을 부작했다 이거지 그치? 문자 그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겠고 뱅파지기 딱 좋은 날이다 이거지 허허허허 근데 상대는 아비도스인데 그치? 그쵸 자 한편 아비도스는 어 정말이지 방심했어 잠깐 한눈판사이에 사라져버렸다니 자 에? 뭐야 너 누구 찾고 있는거야? 아 선생님 마찬가지다 혹시 호시로 선배 본 적 있어? 에잉? 호시로 선배 왜? 호시로가 왜? 아니 난 다른 선배들이 챙겨용품과 헬기로 간 동안 둘이서 좀 치워둘까 했더니 아 또다시 손바꼭질이구나 어딘가 또 자고 있겠지 호시도 아니야 맨날 자러 가는거야 이렇게 에잉? 앵악 3 아 죄송합니다 약간iffe이 마셨는데 제 형마는 아까 커피 마셨는데 성격이 어으 이럴때는 진짜 겨울에도 이게 필요했다 에너지 atención 파우어 phone strength 나오고 핫 nastset가 필요해 정말 어쨌든 아하 또 승 들어원꾸러구나 고강을 즐겁다는 체로 말한거야 그러나 이제 멀리 가자 어쩜 이 건물은 어디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선배 찾아 꼭 나한테 연락해줘 알았지? 선생님은 쓸데없이 사람이 모르니까 호시오 선배가 적당히 부탁하면 또 대신 치우고 있을게 뻔하다고 알았지? 깨우지 마가 나한테 먼저 연락 약속이야 자 어쨌든 선생님을 찾으러 가고 이후 호시오를 찾아 리조트 건물을 한바퀴 쭉 둘러보았다 처음까지 한번 들어보셨께 그다지 길은 헤매지 않았다 야 오 수영장 한바퀴 뺑뺑 글로번데요 근데 없다 이건가 아하 사고이네요 어라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어? 호시오를 찾고 있었지 아 테리카차 말 안했구나 어 쏘리 쏘리 아휴 너무하구만 이래면 성실하게 청소적으로 착사다님이 있었는데 말이야 뭐야 너 자고 있는거 아니었냐? 어? 호시오를 찾는다고 해서 오빠를 자고 있으나 생각하지 아저씨 상처받았다고 응 테리카차 혼자도 저렇게 보내왔는데 설마 아버지도 알아서 여기서 편하게 잠을 자겠다 응 근데 너 잠 잘까 생각하거든 어? 호시노? 어? 청소 모습? 어? 아 그러니까 에이 그 부분은 좀 야 호시노 너는 너 저 개체규현의 표현을 1편에서 내가 봤는데 넌 맨날 자고 있었어 알아 너가 자고 있으면은 늘어서 나 일해야 돼요 이런란 말이야 알아? 어? 아휴 진짜 어휴 그래도 미워할 수 없죠 그렇지 응 자 응 왜그래 응? 어? 왜 호시노 왜? 왜그래 왜 뭐라고? 방금 뭘 보고 있었냐고 아 여전히 눈썩이 좋구만 선생님 어 여기 후배드도 없고 선생님과 상관없으려나 역시 자고 있었구만 어? 어? 그냥 좀 괜히 신경쓰는게 좀 있었단 말이야 응? 뭐야 아니었다고?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거 뭔가 이상하네 호시노가 저렇게까지 있으면 뭔가 이니김데 그렇지? 그렇지? 김효정아 아 예 죄송한데 계속해서 지내보려고 하겠어요 잠깐 뭔가 제가 쉽지 않아서 그런거야 아 계속해서 지내보려고 하겠슴다 예 장난이요 자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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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축제.. 축제.. 포스터네? 히히히 아 포스터때문에 하긴 그렇죠 호시노가 예전에 어 그 1학년때 그 한 선임이 선배가 어 그 모래축제 관련해가지고 그 주자가 찢어버렸 버리다가 다시 붙였던 기억이 있죠 예 그래서 호시노가 그걸 찾았나보네 어 어 어 호시노? 아 와 와 그냥 아저씨 주적같은거니까 알매들에게 말하지 말아줘 응 어게 그래도 어게 섬상을 알지니까 말이야 괜히 신경쓰기 시작하면 분명 놓째도 놓지도 못할거라구 기꺼이 여기까지와서 놓고 말이지 어 그런거 좀 손해잖아 안그래? 아 그래 하긴 이해해야지 어 어 에이 그러지까 그런 표지 짓지말래도 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선배 어 그럼 이왕하는거 여기도 청소하자 헤헤헥 말은 고맙지만 거기 그렇게까지 안해줘도 돼 어차피 여기 변두리쪽 방이고 치유껍에 세리칼땅 있는쪽으로 돌아가는게 라아고 했는데 응? 뭐야 아니야? 어 아 아 선생님 지그시말로 그냥 어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같이 붙자구 좋아 아 아유 이 아저씨는 선생님 그렇게 말없이 고구마 있을 때 가장 곤란하다니까 그럼 청소등을 가져와 주는 것말도 좀 부탁해드릴까? 난 먼저 치우고 있을 테니까 아유 걱정하지마 도망 안쳐 어 자 어쨌든 청소등을 가져와 다녀오고 자 어쨌든 가져 내려가죠 예 묵 이 오신호 함께 깨끗이 주별하는 청소등이다 흐으으으으으으으으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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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역시 내 집 시작한 댁이 넓은 데를 어떻게 들을 수 치우나 했는데 댁이 4명 많? 선생님도 수고했어 이런 곳까지 끌려서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네 뭐 신경쓰지마 별거 아니니까 에이 항상 그러시길 바라며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게 돼버리자구 그래도 하긴 그렇네 확실히 깔끔해지고 보고 있으니 어디가 시원해질 기분이 든다 어디와는 다리 치우면 치워진다 느낌이 확실히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선배 아휴 도대체가 말이야 다름이 잠시 한눈 팔면 도망쳐버리고 나 혼자 치면 찬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가끔 선배도 스스로 했는데 청소를 뭐라렴? 뭐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해 왜 여기만 청소가 다 된 거야 아 그게 난 그냥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호시노우가 다 있다고 하지마 진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 이렇게 깔끔하고 호시오 선배가? 히히 페이비칸 저기 놀란 얼굴에 귀엽네 귀여워 호시오 선배 하이 뭐야 그렇게까지 Lup 좀 수답하지안앙 으흐흐흐흐흐 어때 스테리칸 아저씨를 다시 봤어? 상대.. 이렇게나.. 이렇게나 잘할 수 있었으며서 지금까지 lose model 항상 그렇게? 어쩌면 지금까지 절차하지 않았다고요! 아! 선생님 분노했죠? 폭발했어요, 예. 에? 어? 아, 알라리움, 잉? 아, 잠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혹시 지금 이 아저씨 미개 쳐볼까? 아, 미안한데 이걸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다. 너 초반에는 항상 알잖아. 얘 맨날 잤죠, 그치? 자업자득이야. 으아! 선생님! 이렇게 내가 페이지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나를 미치겠다구! 무슨 선생님을 타사하고 있어? 이리 와! 이거, 이거 진짜 나랑 진짜 얘기 좀 해봐야겠어. 왔는데! 어? 어? 뭐야? 웃는 소리? 뭐야? 설마 아까 그 헬멧 따니? 어라? 누가 맞나? 선배들이 가보네, 마침 잘 됐어. 모두들어봐! 다시 호신호 선배가! 라고 했는데! 왔죠, 헬멧 따 너. 어? 뭐야? 팔아? 아! 어? 어? 여기다! 여기! 넘도 여기 있어! 됐다! 여기야! 여수증 찾았습니다! 어? 뭐야? 여수증!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찾았다고? 자, 라보 하죠. 예. 하아... 정말이오. 설마 우리보다 여기 빨리 찾았을 줄이야. 이거 꼭 속내기가 아니구만 그래. 어? 어? 흐흐흐흐흐. 자, 말해봐. 너희도 역시 리조트 사냥품리지? 그 눈빛. 보면 알 수 있다고. 어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아? 어? 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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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눈... 봐봐봐? 어? 씨 춤이 되고 있고 정체를 밝히히시는 건가? 어? 뭐 상관없어. 경쟁자가 있다면 힘으로 뭐하냐고 쟁취하는 게 이곳의 법도니까 말이야. 연기들의 영혼을 에이 샷건과 함께 말이죠. 어? 얘들아! 얘들아! 저 준비! 더 떼를 보이자고! 자, 어째다? 어? 구장했들... 오우 난리 났다 오 어? 뭐..뭐야? 뭔데 여태? 왜 다 짜고 나서 총부터 드릴린다 음.. 뭔진 모르지만 아무래도 충돌을 피하기 힘들 것 같네 그치? 그럼 어쩔 수 없지 일단 으쌰 탄생 잘 부탁해 오케이 알았어 자 오케이 레스 꺼져 오케이 레스 어 어 자 어쨌든 이 멤버는 출발해보자 어 자 출발 아 히힛 오늘도 사냥하는 날이구나 어 아비도스에 걸려들면 안돼요 그치? 자 출발 자 보자고 어 에이젠 미사일에 장착할까 어허 싫어코가 있고 다 있죠 예 자 이 사람 빼고는요 어허 어허 그래도 화력은 짱짱해구지 화력 짱짱맨 어허 어허 자 정리하고 자 아야들 소프트 어 자 어허 이 쓰면은 최고의 콜라버죠 그치? 어허 그치? 어허 자 이쪽이야 하면서 어허 그리고 미니건 갈려주면은 게임 끝 어 어허 레벨 80이라 차이가 큰 법인거죠 어허 그치? 어허 에이젠 미사 온라인 끝입니다 예 에이젠 미사 그러니까 함부로 왜 건들고 난리요 그치? 어 자 보자고 어쨌든 어 깽파쳤고 어 어후 어 뭐야 도저히 상대하니라 이따는 뽑아 뽑아 자 말도 안돼 우리가 쳤다고 겨우 투명인데 왜 저리쎄 어허 아비노스 고교인데 어떡하라고 크 빠가다 우리 폭단보드 헬스에 겨우 이런 녀석 들리게 역시 파다 들었고 강적이 맞타는건가 그치? 이 녀 포기할수록 나 하지마 어 앗 앗 앗 앗 앗 진짜 그거보다 우리가 이 녀 포기할거 생각하지마라 이거 무슨 패러디야 어 무슨 패러디들 기억이 안나네 또또또 이렇게 했는데 저 녀석들 그치 뭐야 저 때 쳐다라 나도 우리 사물이 악당같은 말려 내뱉고 도망치고 아휴 그나저나 진짜 깽판 제대로 쳤다 치워둔 것들이 아주 엉망이야 하이라니 돌아오면 어디서 이야기해야 할거나 나를 대 야호 저희에요 돌아왔어요 으 선배들 아 타이밍이 아주 굿이에요 굿씨 선밸 응 응 응 나 추록하세요 장비들은 모두 잘 옮겨졌어 박스 표면문만 내용물을 모두 잘 청소를 잘되고 있나요 어 어 자 아이고 자 어쨌든 이탈자 설명하는데 어 아이고 할말 없어 어 잠깐 잠깐 어 문세가 일단 먼저 여기에서 이유가 청소를 아아 하셨어 선생님이야 선배랑 우리 다같이 열심히 어 페리카짱 아니야 다 이해해 리서측이 너무 넓은 곳이었으니까 그래도 아 내가 좀 이해해 준거라 어 응 지금부터 다같이 하면 되는거일까 아니 진짜라 하시라고 진짜 선배가 여기 전부 자 자 괜찮아 괜찮아 페리카짱 혼자 치우기 하는거 우리도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지금부터 다같이 치면 되죠 다같이 노력해요 어 흠 흠 진짜라니까 아 라고 해도 어떻게 못 믿을 수 있겠네 못 믿지 아이고야 이후 청소를 하니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해줘 어쨌든 디테일하게 얘기했죠 에 자 어쨌든 퐁당퐁당 헬멧 닿는 녀석들 남편 아 아 여기 하도 많아서 닦아줬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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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제는 무리겠는걸 이거 어떻게 해야지 대장 아 그냥 돌아갈까 다른 사람 찾아본다든가 야 너 뭐라 말하냐 어 흠 흠 흠 아 그냥 어 뺀질이 형 뺀질이 형 뺀질이 형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로는 절대 못 이길거 같은데 그냥 그 녀석들 사원 보니 비슷한 녀석이 더 있는거 같게 왜 비슷한 녀석 아 아 어 기대되어 어 어 어 어 하긴 그러면 하내섭찟 서둑 내키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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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발키리 격차를 껴자 이미지에 개 박살난 것도 와카모 때문이고 쨍파를 치는 것대로 아주 대심하게 버려서 화가 난 것도 와카모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와카모를 싫어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